제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장모님이 누워서 트레이브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펄떡 일어나시네요. 사회가 불편하죠, 이제. 어머님, 이러면 같이 못 살아요. 누워서 왔어? 이렇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드렸죠. 거짓말. 사라졌어. 그런 사위가 있어. 어머님 왔어요? 장모님 제가 왔어. 눈길 한 번만 줘, 활짝 서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같이 거실에 누워서 트레이브를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낮은 쿠션을 뱉었나 보죠? 그런 것이 안쓰러웠나 봐요. 장서방, 이거 벼. 근데 많이 신해지니까 이제 발로 쿠션을 덮쳐서. 근데 전화가 깎이고. 거기서도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의 장왕주. 장서방, 잘 다녀와요. 항상 힘내요. 그런 건 또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지, 사랑만 한다는 게.